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의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오늘은 야구 이야기. 저희가 1월달 정기녹음 파일 받은 거 불필 있게 남았죠? 그래서 후편 두 번째 거. 그리고 제가 일주일 올리는 사이에 야구 소식보다는 사실은 아시안컵 때문에 아주 난리 난리였습니다. 사우디전도 그랬고요. 호주전도 그랬고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운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클린스만. 희한하게 90분 내내 허허허허 하고 있다. 90분 지나면 선수들이 알아서 이겨요. 아주 신기한 축구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지금 2월 5일입니다. 월요일이거든요. 시간은 2시가 좀 넘었는데 겸손의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는 아 시바 우승해서 잘라.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용산스러운 거는 정치 하나만 봐도 좋하죠. 축구까지 그냥 각자 도생해. 니들이 알아서 해. 90분 지나면 알아서 잘하더만. 환장 아웃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사간까지는 갔고요. 이제 또 요르단하고 붙고. 그런데 뭐 이겠죠. 김민재가 없다는 게 좀 껄쩍지근하긴 합니다만. 상대방 저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더 박터지니까. 그 와중에 이제 사실은 아시아 축구 4대장이라고 하면은 한국, 일본 그리고 이란, 호주 이쯤을 봤는데 일본하고 호주는 그냥 장렬히 다 전사했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야, 니네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군계 이락 축구입니다. 그러니까 어? 야 좀 잘나가는 애들 몇 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K리거 이건데 일본은 이번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유럽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점수 높은 애들로 반을 꾸린 거죠. 그런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스포츠라는 게 진짜 몬스터가 한둘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 수준은 높은데 다 고르게 있는 게 이게 안 되는 건지 참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스포츠예요. 그렇죠? 다른 영역 같았으면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랬으면은 당연히 일본식으로 평균 레벨이 높아야지 이게 좋은 거겠죠. 그런데 스포츠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것 때문에 또 팬들이 있고 팬들이 미치고 열광하고 또 터쟁이들도 있고 등등등등등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뭐 한 야구 70, 축구 30? 야구 이야기는 근데 뭐 별로 강종어가 개드립치는 거 뭐 이런 거 밖에는 전할 게 없어가지고 좀 껄쩍지근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본질은 야구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설 전까지는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목요일 오후서부터가 거의 설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수요일날만 수업하면 이번 주는 수업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 야구 이야기로는 이게 설 전에 보내드리는 마지막 파일이 아닌가 싶어서 설 인사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왜냐하면 물론 설 인사 또 드릴 거예요. 뭐 역사 파일도 하나 역사나 시사는 제가 조회수 안 따지고 꾸준하게 올린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설 직전에 올리는 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설 인사는 드리겠으나 그래도 제일 많이 봐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야구 이야기하고 스포츠 이런 이야기니까 여기서 1차 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설 지나면 일단 500명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무튼 소외 구원해 주시면 아마 3대가 붙버드실 거예요. 제가 이거저거 좀 펼쳐보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조금씩만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튼 뭐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이빨 잘 털고 꾸준하게 컨텐츠 올리겠다. 이걸로 우선은 보답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녹음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 여동생이 오늘이 생일이에요. 우리 거제도 살고 있는 여동생.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저께 약소하게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뭐 보냈습니다. 비자금 싹싹 긁어먹어가지고 이제 또 우리 여동생의 큰딸이 이번에 고3이거든요. 그래서 뭐 피자나 뭐라 그래갖고 이제 피자 상품권을 좀 보내줬습니다. 뭐 더 좋은 거 보내주면 좋은데 재정상태가 그거밖에 여력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꼬불천 원본이 1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5만 원은 뭐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그 황동지 황명필한테 이제 후원금 보냈고요. 남은 5만 원은 이제 우리 큰여동생하고 이제 우리 조카 먹으라고 피자 뭐 이런 것까지 깔려니까 참 궁색하고 쪽팔리긴 한데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생일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우리 조카는 이과생이긴 합니다만 이과생도 국어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 과목 같은 거 뭐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아무튼 니도 이제 곧 50이요. 생일 축하해하니? 네 이렇게 간단하게 또 가족 찬스를 활용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지났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불PD 파일을 들으면서 제가 추임새 넣는 거 1부 그리고 야구 소식하고 아시안컵으로 또 2부 이렇게 꾸며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치하라TV의 야구 이야기 202-2회 겸 1월 정기녹음의 후편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불PD 나와라 뿅! 안녕하세요 야부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은지도 꽤 됐죠. 이제 좀 있으면 또 설날이고 또 이제 작심삼의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꼭 이루시길 바라고 1월 1일에 했다가 좀 시원치 않은 것들이 있었으면 설날에 다시 해보면 됩니다. 리셋하면 돼요.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느낌도 날 겸 약간 비대면으로 이렇게 녹음 파일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기를 켰는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가 그렇게 야구 구력이 높지 않은 관계로 LG 관련된 얘기랑 KBO 룰 관련돼서 올해 어떤 점이 바뀌고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는 게 많으니까요. 미국에서도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피치클락이나 자동 볼 판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치클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간 그러니까 야구 경기가 주로 3시간, 4시간 늘어나는 경우는 5시간 이렇게 쭉쭉 늘어나서 늦게 지고 늦게 이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는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좀 줄이고 싶은 모양이에요. 지금 요즘 시계가 또 시대다 보니까 이제 좀 길어지는 스포츠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못 끈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됐고 그중에 이제 공 던지는 속도까지 이제 줄이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추가가 됐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추가는 안 됐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그거에 맞춰서 장비 설치를 먼저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기는 시범 운영인 거죠. 하지만 한 올스터브레이크 이후 후반기쯤에는 한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별 문제가 없고 미국에서 하는 거 보고 아 이거 별 문제 없네?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적용하지 않을까 뭐 당장 시즌 시작하자마자 그걸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대격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볼 판정 시스템이 먼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가 되던가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FM상의 그 야구 규칙 룰 있잖아요. 그 약간 선수의 몸과 홈플레이트를 이렇게 3차원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를 지나가는 공이 스트라이크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금의 스트라이크 존보다 조금 좁은 걸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계속 듭니다. 참고로 불필 되는 이과생입니다. 이게 물론 직구는 그냥 전체 공이 그 예를 들어서 3차원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근데 직구도 똑바른 공은 아니죠. 존에 해당하는 박스를 정통으로 통과하는 직구라면 상관이 없는데 걸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스치고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TV나 이렇게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저게 왜 스트라이크야? 라고 하는데 스트라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제기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아마 시범 경기에서 선수의 상태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많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저게 스트라이크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하는 이런 룰들이 주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런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이가 없었던 룰 중에 하나가 3피트였는데 AI 볼판정 역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마 이 공 하나로 인해서 결국에는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들도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저게 무슨 스트라이크인가 싶은 경우들도 있었어요. 사실 사람이 볼 때도 그랬는데 기계가 볼 때면 이건 좀 더 황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아 뭐 물론 공판정이라는 게 우리가 투수할 때는 우리 응원하는 팀이 투수를 할 때는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되면 좋은 거겠지만 그게 원래 사람이 잡아주던 스트라이크를 기계가 안 잡아주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생각보다 KBO 주심들이 좀 존이 좀 넓었던 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볼이었던 공이 스트라이크가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또 두 번째 베이스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보고 있는 루상에 있는 1,2,2,3,6에 있는 베이스가 이전보다 조금 더 커져요. 약간 지금 제가 사진으로 이전 크기와 이후 크기를 보고 있는데 약간 피자 레귤러 사이즈에서 라지 사이즈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러네. 조금 커지거든요. 저는 이게 더 변수일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 판독을 했을 때 이만큼 남기고 아웃이 되고 쉑쉑이들은 엄청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베이스가 커지면서 또 그렇고요. 작년에 LG가 굉장히 도루를 많이 시도했는데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도루 실패 중에는 그냥 말도 안 되게 뛰다가 견제사로 잡히거나 홍창기 애초에 속도가 느린데 억지로 뛰기 위해서 아웃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홍창기 되게 아슬아슬하게 아웃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신민재나 박혜민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LG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선수들도 다 프로야구 선수니까 분명히 도루에 대해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그러니까 뭐 박찬호나 이런 애들은 이제 논한 거죠. 도루 저지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제는 일루베이스에서의 슬라이딩은 아웃처리가 된다라고 고시가 된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야부야 그거는 아니야. 우리가 아는 그 허슬플레이는 그냥 열심히 뛰어서 이거는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KBS에 얘기하는 거죠. 예 뭐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좀 넘어가 주십시오. 프로에서는 상관없죠. 일루를 발로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일루 뭐 얘기는 많아요. 일루에서 슬라이딩을 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빠른 것인가 그건 김도영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 벌금 천만원씩 배긴다고 그러죠.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은데 이거를 슬라이딩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간절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면 내가 아웃이 되더라도 그 다음 타자나 다음 타자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고향을 일으켜주는 이거는 진짜로 데이터로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언젠가는 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과연 이 데이터의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 야구에서 데이터가 측정되지 않는 그런 모먼트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게 진짜 사람과 기계가 나눠질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입니다. 혼 뭐 그런 것들도 그게 혼이에요.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나? 아 견제구제한도 있구나. 뭐 근데 이건 네 이건 있죠. 결국에는 이 베이스 크기와 마찬가지로 견제구제한까지 포함이 된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도루가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우리 투수들이 견제를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하 자 이제 다음 얘기 한번 해볼까요? LG 트윈스에 새롭게 들어온 외국인 선수 디트릭 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뭐 벌써부터 보통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죠. 꽤 됐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선수에 대한 소개 암튼 앤스하고 크로우하고 시벌드는 지켜봐야 돼요. 시브라이온스에서 2년을 뛰었고 첫 해는 잘했고 바로 직전에는 망해서 LG로 오게 됐다. 뭐 이렇게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 자왕 카스티노까지 생각을 해볼 게 있죠. 이 투수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LG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건 LG팬 입장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투수는 켈리가 있고 원래 작년에는 플러코 선수가 있었죠. 근데 물론 플러코 선수가 전반기 굉장히 잘 해주셨던 거는 맞습니다. 걔는 전반기만 잘하죠.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게 없었으면 LG는 수법이야 수법 없었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미 후반기 이후부터 드러눕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나오지 못하고 미국으로 아니 그게 루틴이라니까요. 그 10세는 그러면서 다시는 오지 마. 변기역 감독 입장에서도 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분명히 플러코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이제는 켈리를 교체하고 다른 투수를 데려와서 이 원투펀치를 맞춰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플러코는 들어누워버리고 켈리는 오히려 부활을 했습니다. 루틴대로 간 거예요. 저희가 켈리가 이미 한 6년 거의 6, 7년 되어가는 KBO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가장 잘했던 시즌들 있고 아닌 시즌들도 있습니다. 근데 켈리는 켈리에게 일선발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자 여기서 잠시 켈리는 아무리 봐도 이제 그 포크보를 봉인 해제하면서 그냥 크보에서 리그를 마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불필 얘기를 계속 들어주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초기 그렇게 오는 걸 어떡합니까? 아무튼 들어보시죠. 켈리의 일선발을 기대하기에도 좀 미심쩍었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한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켈리는 올해까지일 것이다. 켈리는 올해까지일 것이다. 정말로 이번 시즌은 특히나 더 그랬어요. 아 올해까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본인의 롤을 찾았고 그러면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팀에 도움이 되고 그 어느정도 2선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켈리를 안정적이게 잔류를 시키고 조금 더 발품을 더 팔고 페이를 올려서 정말 좋은 1선발 투수를 데려와야 된다라는 미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한 투수가 저는 디트리겐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쪽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일단은 플로트코어의 사례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큰 약점이었던 컨디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내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정도 해결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건강한 야구선수가 공을 잘 던져야 될 텐데 이 선수의 무기는 일단 빠른 직구입니다. 일단 이 선수가 일본이나 다시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피칭 디자인을 계속 바꿔가면서 연구를 한 결과 평균 시속 150 정도에 되는 직구 그리고 슬라이더를 가지고 일본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시즌에는 그게 어느정도 파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도 새롭게 더 본인의 피칭 디자인을 조금씩 더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감이 숙절로 줬죠. 체인지업 연마라고. 그래서 이 선수가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는 그렇게 빠른 구속을 가진 야구선수는 아니었거든요. 한 80마일 정도의 직구를 가지고 거기다가 체인지업을 섞어서 하는 정말로 어찌 보면 KBO의 많은 야구선수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80정도면 145 90입니다. 야 너 왜 그래 오늘 80이면 128키로지 80이면 최강야구지 90에서 91마일을 착각한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구속을 올린 대신에 체인지업을 빼고 슬라이더로 바꾼 거예요. 근데 염감이 체인지업을 다시 장착하라고 한 거죠. 강속구 투수에 슬라이더를 섞는 갑자기 지금 미국으로 떠난 마무리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슬라이더 거기서는 잘못 킬라나 아무튼 이제는 우리 팀 선수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 캠프에서 디트리겐스 선수에게 할 일은 아마도 다시 한번 오프스피드성 그러니까 브레이킹볼이라고 하죠. 그런 느린 변화구를 하나 장착을 하고 시즌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스플리터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체인지업을 부활시켜보자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거고요. 굳이 여기서 커브를 갑자기 넣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썼던 구정들이 있으니 이걸 한번 다시 살려보자 라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아마 본인도 본인의 단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선발 경험이 그리 많지 않고 이닝이터를 해본 적도 없으며 전체적인 공이 하이페스티볼 위주의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기 시작하면 정말 끝없이 맞을 겁니다. 그게 좀 불안하네요. 이게 이 선수가 어서 되게 잘할 것이다 라는 것보다 이 점이 좀 불안한데 라는 걸 먼저 보게 되는 버릇이 들어서 원래 응원하는 팀이면 더 그렇죠. 아무튼 켈리는 두 펀치죠. 이렇게 되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모니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하는 게 옛날에 코로나 때 했던 것 같은데 야 근데 너 두 개 틀렸어. 아무튼 저는 이제 2024년 다시 한번 음악도 하고 원래 하던 음향감독일도 하고 이것저것도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부터 홍보 타임입니다. 계속 음악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네요. 또 어떤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잘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제 마지막 싱글인 당신들의 손국 리메이크 버전이죠. 제 데뷔곡을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떳떳하게 공개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들어주시면서 옛날에 그 생각이 나요. 저는 당신들의 천국 만들면서 되게 그냥 21살짜리 애가 그 여자친구라고 아 여자친구도 아니었지 그냥 좋아하는 여자한테 차이고 너무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니네만 행복하냐 나도 좀 행복하고 싶다. 여기는 당신들의 천국인 것이냐 라고 했는데 그 노래를 사람들이 듣고 당신들의 천국이라면서 명박산성을 가르쳤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여러분들도 일이 커지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만들면서 저도 옛날 추억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연애는 창작욕의 원천입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야부였고요. 다른 여러가지 큰 사건 많은 거 압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또 저희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야구 개막할 때쯤 만나요. 아 그리고 이거 해달라 그랬지 5강팀 찝어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LG KT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니 올라갈 것 같아요. NC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팀 남았죠. 저는 그 나머지 두 팀 중에 원래는 기아였어요. 원래는 기아였는데 기아가 안 아프기만 하면 분명히 자기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큰 사건이 터져나니까 또 되게 애매하네요. 그래서 롯데 마지막은 한화 이렇게 다섯 팀을 선정했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아무튼 저는 사실 한화의 글쓰가 올해는 5강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는 5강에서 유지할 수 있는 중상위권 팀을 만드는 걸 목표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 팀한테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렇게 치면은 저희 팀 말고 다른 팀이 잘 되는 걸 이렇게 바라는 입장은 아니었겠죠. 근데 방송은 방송이니까 우리가 뭐 한 명만 잘하면 한 명 두 명만 잘하면 이게 무슨 야구입니까? 1등은 6화라고 꼴등은 4화라는 게 야구죠. 아무튼 그 정도의 그 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에 지금 신인들 자원이 좋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LG 암흑기를 보고 우승까지 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가지 그런 주변의 흔들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렸던 시기는 결국에 보면 나중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그냥 밀어붙였던 시기가 결국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시면 압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아무튼 우리 불피디 수고는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대추정입니다. 밤에 심의하에 한잔하고 녹음한 게 아닌가 헤드포스트 슬라이딩 금지는 일단은 기아 타이거 즉 김도영 같은 경우는 넌 앞으로 그런 거에다 부상당하면 벌금 천만 원이야 이거고요. 그리고 헤드포스트 슬라이딩 금지는 KBSA 즉 아마야구 쪽에서 나왔던 얘기죠. 근데 이제 아마 야구니까 쭉 보다가 그냥 KBO도 이런가 보다 이런 거 같고요. 그리고 뭐고 야 이과생이 80마일을 140킬로라면 어떡하냐 이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박진행이 생각하는 5강은 어디냐 저는 항상 할 때 그 전해의 5강팀이 어디고 그 팀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없고를 따져봐요. 그러면은 일단은 LG KT 그리고 이제 원래는 쓰기인데 쓰기 리버스를 당했으니까 NC 쓰 두산 이렇게가 됩니다. 자 뭐 지금 저희 패널들도 2주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LG KT는 이변이 없는 한 뭐 당장 우승한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해도 왜 이 팀들도 변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LG 같은 경우는 앤스하고 함덕주 변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는 뭐니뭐니해도 이제 돌아온 로아스가 과연 옛날에 그 몬스터 모드일 거냐 그리고 소영주는 돌아왔는데 어떤 모습일 거냐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5강은 간다라고 봐요. 저도 그런데 이제 3위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자 어 NC 팬님들이 들으시면 이 박진행 이러겠지만 지금 NC는 외국인 3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 지금 토종선발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NC는 토종선발을 게트 쪽에서 땡겼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참 그 강인권 감독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신인 감독 답지 않은 그 과감한 수로 3위까지는 올라는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빠따력은 어느 정도 그대로다라고 보는데 이 토수 쪽하고 외국인에서 지금 물음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NC는 지금 5강 후보로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5강을 다툴만한 5위 6위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할 만한 후보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SSG 김강민 파문 컸던 건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파문이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팬들 사이에 정서일수 정서 여기서만 한정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SSG는 그 뒤에 저는 김재현 단장을 영입을 한 게 신의 한수라고 보는데 어쨌든 포수를 그래도 A급 이상 되는 포수를 2명을 확보했다. 이재원하고 이흥련을 이재원은 아예 보내버리고 이흥련은 은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지영하고 김민식이다. 이건 나쁜 조합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SSG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하나 이제 변수가 하나 있다고 하면 더거 선수인데 더거가 어느 정도 던져줄 거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작년에 있다가 그러니까 SSG는 항상 그 두 번째 외국인 투수가 작년에 말썽이었거든요. 그 선수 정도만큼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SSG는 5강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이 있는데 두산이 지금 보면 얘기한 김에 그냥 햇벌이죠. 지금 아직까지도 이미 스프링 캠프는 시작이 됐는데 합류를 못하는 선수가 두 선수가 있습니다. 이게 KT의 송민섭. 송민섭 같은 경우는 수비요원이나 대주자요원으로 아주 쏠쏠한 선수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 김재호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김재호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이 유격수 쪽에서 안정감을 김재호만큼 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재호가 현재 미계약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는 하나 두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늘 걱정을 합니다. 두산이 돈이 있나 돈이 있나 라고 하면서도 어쨌든 올해까지는 다 쥐어짜낸 것 같아요. 홍건희하고 양석환까지 주저앉히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는 이승엽 감독의 타임이 오고 있다는 거죠. 과연 여기서 이승엽 감독이 두산을 최소 4위 이내로 끌어올릴 수 있냐 없냐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LG KT SSG까지는 가을 야구를 간다라고 보고 두산하고 NC가 롯데와 기아의 거센 도전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러면 키움하고 한우하고 삼성은 뭔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한우아는 제가 봤을 때는 안치용을 데리고 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수 쪽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 이 정도면 믿음이 가겠네 왜 외국인 선수를 그냥 재계약한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동주가 얼마나 해주냐 이게 더 중요해졌네 이러면 문동주한테 과보가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는 순위가 상승될 만한 여지는 있죠. 그거는 그렇고 삼성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강은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선발이 아니고 뒷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테인하고 백정현이 제가 볼 때 오히려 합쳐서 둘이 20승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시볼드하고 삼성도 외국인이 다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봐야 압니다. 그런데 일단 시볼드는 항상 여기 맨틀에는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10승 언저리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는 거고요. 키움은 항상 보면 스토브리거에서 알짜배기로 장사는 잘하는데 이정호가 빠져나간 공백 그리고 안호진이 빠져나간 공백 들어온 거는 조상우 좀 크죠. 그런데다가 김재웅도 지금 상무 입대를 냈는데 김재웅이 만약에 김재웅 정도면 2배는 상무 입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조상우한테 걸려있는 과부하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LG KT 쓱 정도가 이제 5강의 상수라고 보고 투산 NC 롯데 기아에 박터지는 4,5위 싸움 이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틀레비아 맘껏 비웃어 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해서 불PD 버전하고 박진행의 5강 순위 예상까지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부로 하고요. 뒷부분은 이제 축구 그리고 짜잘한 야구 소식 이런 걸로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설전에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야구 이야기 일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광고타임 네 이제 2부입니다. 광고타임은 늘 했던 거 한 번 더 해봤어요. 저의 개인 구직광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과외점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7호선 노선 타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고요. 제 카톡은 다 아실 테니까 카톡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한 2억 건은 된 게 있거든요. 큰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몇 건은 들어온다는 거. 특히 국어하고 사탐 하고 한국사 쪽 그리고 인문계 논술 이런 쪽에 목마르신 분들은 본인이 문의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소개해 주시면 더 좋고 만약에 소개가 성사되면 또 제가 뭐라도 또 쿠폰 같은 걸 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동기는 진짜 이번에는 정말 국회 출마 해야 됩니다. 당선이 아니고 출마. 왜 다저만 놈은 엄한 놈들이 내려와 갖고 야 이번엔 니가 양보해라 이번엔 니가 양보해라 야 그거를 20년 넘게 했으면 오늘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중대한 결단을 내렸죠? 우리도 이제 위성정당 만든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막 욕합니다. 한동훈 또 깐쩍깐쩍거리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럼 당원이 찬성을 하면 무조건 다 할 겁니까? 야 니들은 당원이나 있냐? 전부 신천지밖에 없지? 신천지하고 태극기 부대만 있는 새끼들이 뭐 지랄이야 이씨 아무튼 한동훈이 확 그냥 입만 주둥이만 살아갖고요 뭐 내 양보해라 내 양보해라 사직구장이나 해명해 이 씨댕아 그리고 이 협상이 왜 안 되냐 저쪽 빨간 애들이 협상을 안 해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고 우리도 어쩔 수가 없지요 했는데 야 이재명 이럴 줄 알아 양아치 새끼들 씨발 지금 장난하나 아무튼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개똥철학이 올릴 거니까 아 진짜 한동훈의 그 싼티나는 가벼움은 정말 아우 정말 아휴 진짜 짜증납니다 짜증나 그딴 거를 비대위원장이라고 올리는 놈도 한심한 놈이고요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아휴 뭐 아시겠어요 요즘 맨날 술에 쩔어 계실 텐데 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불피디 아까 제가 앞부분에다가 충분히 거기에 불피디의 인스타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또 많이 팔로우도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구 중에서 아 저는 이거 참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강정호 또 조금 이따 기다려 안지만 하고 강정호는 좀 야구로 얼씽거리지 좀 마라 제발 어? 야 도박하고 음주운전 3관왕 플러스 알파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깝죽깝죽깝죽 거리고 하 그냥 이 한마디로 퉁치겠습니다 진짜 오죽하면 해외에서도 야 강정호가 기아감독 하고 싶다 그랬대 야 기아감독이 무슨 뭐 니 뭐 놀이끄리냐 어 답답한 새끼입니다 진짜 그냥 LA에서 그 뭐 LA야 어디야 거기서 야구 교실이나 쳐해 사실은 저는 강정호한테 배우러 간다고 하는 선수들도 개인적으로 좀 한심해요 근데 워낙에 악마의 재능이니까 아이 그래 뭐 저 형이 인간 쓰레기긴 해도 배우러 가자 얘 거까진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내라고 어? 관심병자입니다 관심병자 어 또 다른 의미의 어 정수구는 계속했고 잊을만하면은 폭력을 휘두르면서 관심받으려고 그러고 이 새끼는 잊을만하면은 개드립치고 개드립치고 야 닥쳐 좀 제발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그 김종국하고 그 장정석 구속영장을 기가간 판사가요 그 유창훈 판사라고 이분이 아주 슈퍼스타입니다 판사계에서는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영장실질전담 판사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순번대로 배정이 되는 거긴 한데 역사적인 인물들을 참 많이 판결했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불구속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또 이제 하게 됐는데 어라? 송영길은 구속 그러니까 이분이 얼루 튈 줄 몰라요 그래서 어? 김종국하고 장정석은 어떻게 되려나?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구속까지 시킬 사유는 아니다 네 왜? 이미 끝났다 대신 법정에서 구속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 김종국하고 장정석이 둘이 꽁짝꽁짝 거려서 둘이서 동갑 얘기예요 뭔가 또 다른 걸 먹었거나 배임을 했거나 뇌물을 받은 게 걸렸다 그럼 이건 법정 구속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네 요거는 이제 잊을만한 번은 한 번씩 나오고 잊을만한 번은 한 번씩 나오고 이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김종국 같은 경우는 광주 서구의 홍보대사에서 해촉됐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도대체 감독이 뭔데 광고에 왜 개입을 하냐고 소개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빠져야지 어? 6천만 원 왜 받았대? 돈 받은 거는 맞지만은 그게 무슨 희대의 개소리입니까 제가 오죽하면 썸네일로 올렸을까 다시는 야구판에 얼씽거리지 마 어? 강정하고 똑같은 놈이요 네 전 그렇게 보이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고척 시리즈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휴 입장료 보면 70만 원서부터 제일 썬 게 12만 원 뭐 이렇죠 근데 아무튼 인터넷으로 푼 거는 8분 만에 다 예매가 됐다 이건 뭐 때문이냐 5단이죠 5단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5단위가 개막 시리즈에 나올 수 있으면은 뭐 이대로 팔리겠으나 만약에 5단위가 아파요 이래버리면 또 이제 뭐 환불 사태 뭐 이런 거 벌어질 것 같긴 한데 뭐 보면 좋죠 그리고 참 시장이 다르니까 객단가 자체가 아예 다르구나 제일 싼 게 12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게 안표가 붙으면 얼마일까요 만약에 야 5단위 본다 5단위 본다 뭐 이러면 근데 5단위가 뭐 호날두나 메시처럼 뭐 이렇게 노쇼하지는 않겠죠 차라리 부상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못 왔지 근데 우리는 분명히 고척 시리즈를 한번 나가리 시킨 또 악몽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은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 메시가 왜? 메시도 홍콩에서 노쇼했어요 예 역시 호날두하고 메시는 마영원의 라이벌이다 하는 짓도 똑같이 나쁜 짓도 못 똑같이 이렇게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뭐 제가 잠시 몇몇 화면을 띄워드릴 겁니다 예 어 보시면서 딱 드는 생각 음 패턴이군 어 그래 야 누구는 살이 쪘대 안 돼요 뭐 핑계예요 뭐 누구는 지켜봐달라 처음부터 심상치 않다 죽인다 뭐 부활의 노래 근데 니 애는 왜 아직도 연봉 계약 못했니 빨리 해라 예 요즘 이런 걸로 채워지고 있는 예 평화로운 크보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어 야구 소식이 뭐가 올라온 게 있나 어디 보자 짜잔 짜잔 아 그리고 이종범 아 이거는 꼭 얘기해 기아는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한 게 이번 기회에 이종범을 이게 제 개인 생각이에요 감독으로 하면 그동안 맺혔던 거 꼬였던 게 한꺼번에 잘 풀릴 텐데 왜 그걸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예 어 이종우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 아버지한테 아직 연락 온 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물망에 오르는 게 무슨 선동열 이동욱 서재형 차라리 제일 참신한 건 서재형이네 예 이종범 증쓰기 싫으면 그냥 서재형을 쓰든가 예 근데 이종범하고의 그 고리를 도대체 왜 못 푸는 건지 참 이게 답답하고요 예 그리고 어 이런 게 있네 헨리 라모스가 새 외국인 캠프를 어 새 외국인 캠프에 아직 안 와 아이 좀 띄어쓰기 좀 똑바로 해라 이 씨 스포티비 곽혜미 뭐야 예 아직 안 왔대요 왜 그러지 어 이거는 좀 문제 어 이거 이제 두산으로 간 라모스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어라 이건 좀 아닌데 예 그렇고 아 맞다 그리고 이 얘기해야지 자 그러면은 이제 고척 시리즈 열리는데 우리도 시범 경기도 하죠 팀코리하고 LG 키움 그럼 도대체 팀코리아 감독 누구냐 원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1월 25일쯤 확정을 지은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지금 지금 2월 5일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류중일은 아닐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물론 이러다가 이제 결국 고르다 고르다 에이씨 모르겠다 류중일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1월 25일 날 선임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예 물론 이제 고척 시리즈 전까지는 하겠죠 예 이제 그럴 것 같긴 한데 쓰읍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올라온 소식들은 이거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NC의 새 시즌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데 강인건 감독도 말한다는 거예요 주요 과제는 선발진을 어떻게 재편할 거냐 예 이게 NC한테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개투뛰던 애들 중에 선발을 돌려야 돼요 예 이게 아랫돌 빼갖고 윗돌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NC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C하고 두산이 아마 롯데기하고 예 팍 터지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 팀은 4,5위 하는 거고 망한 팀은 6,7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어 46억 포수의 감탄사 공이 잠깐 안 보여요 예 아 NC의 새 외국인 투수 카일하트 공이 잠깐 안 보인대요 그 그 뭐냐 그 타비콘 먹어라 포수야 여기서 46억 포수면 박세혁이겠죠 예 눈이 많이 침침한가 봐요 예 그런 게 마구지 응?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넘쳐나는 게 요즘 그보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강정호가 그러 야 그러기 너무 심심하지 않아 개쌉 소리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봐도 통쾌한 여기로 한번 이어봐 드릴게요 pulls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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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야 이거는 설마 안 데려온 거예요 도날드나 까로로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이때 퇴장 당한 거죠? VAR에서 제공권 하나만큼은 호주 인정 뭘 해도 안 되더만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정면으로 가는군요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공감 많습니다 손흥민 전퇴입니다 손흥민 전진 자 왔어! 이강인! 야겸준! 이강인! 이것까지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죠? 뭔지 아실 거예요 아마 안 들어가네요 시간이 지났는데요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아시안컵 4강으로 갑니다 4강으로 갑니다 9년 전 호주를 꺾고 9년 전의 마음을 덮어줍니다 자 이 9년 전 드립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우승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죠 근데 이때 결승에서 호주한테 졌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대표팀의 막내였어요 근데 손흥민이 캡틴이 되면서 9년 만에 리벤지를 해줬다 이 얘기인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사실 호주전 때 후반전 정말 답답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답답했냐 아니 왜 휴팅을 안 해? 하다못해 중거리라도 해 근데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그냥 특히 손흥민이 고집스럽게 계속 그냥 드리블 하면서 드리블 하면서 어떻게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막 파고들 때 딱 들어왔던 생각이 쟤 지금 어차피 피지컬하고 제공권에서 밀리니까 페널티킥이나 후리킥 짝전을 유도하려고 그러다 그게 먹힌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황희찬이 성공을 시켰고 그런 다음에 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정말 그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 아마 손꼽을 만한 명슛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저렇게 들어가는 후리킥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저런 후리킥이면은 우측에 맨 모서리에다가 꽂아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주 골키퍼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벽에다가는 2미터 가까이 되는 호주 선수를 하나 딱 짱 박아놨습니다 야 요거는 못 넣겠지 근데 그거를 싹 피해갖고 획 왼쪽으로 꺾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까롤로스의 UFO킥하고 거의 맞먹는 거다 아마 호날두 메시 은바페 뭐 이 정도나 지금 찰 수 있으려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손흥민이 그동안 야 페널티킥만 있지 뭐 필드골이 없었잖아 했는데 그 한 방에다 날려버렸죠 이제 이렇게 됐고 요르단하고 붙을 때 김민재가 없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하나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쪽 팀에 비하면은 저기 이란 카타로예요 왜? 카타로 홈팀입니다 어떤 껌수와 어떤 이게 난무할지 모르는 걸 피하고 요르단하고 붙는 거는 차라리 난 겁니다 뭐 우리 클린스만 형이야 또 이제 90분 내내 치어리딩 하다가 이제 뭐 와 이거 하다 끝날 거니까 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는 빠집니다만 김민재가 빠지면 이걸 누가 해야 되나 뭐 박진섭이라도 나와야 되나요? 짬밥이로 아니면 김영관이 해야 되나요? 아무튼 각자 노생축구 니들이 알아서 해 클린스만 아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결승을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설날 최대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2월 11일 0시부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월 11일 0시면은 2월 10일이 설날이에요 그죠? 설 당일이죠 그러니까 설 당일날 밤 12시서부터 결승전이 펼쳐진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러면은 또 이게 설레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 내일 있을 요르단전서부터 잘 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64년 만에 다시 갖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야빠가 축구 얘기 이렇게 해보는 거는 정말 처음인데 어 진짜 그 손흥민의 그 프리킥은 정말 저 그날하고 그 다음날까지 진짜 뻥 아니고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진짜 어 근데도 질리지가 않네 예 LG 우승할 때 하이라이트 보는 것만큼 안 질리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어 음 간단하게 설인서 좀 드리자면은 어 이제 진짜 설이잖아요 진짜 설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불피디가 아까 좋은 말을 했는데 숫자계산 틀려서 그렇지 예 걔 원래 그런 애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다시 또 리셀하신다 생각하시고 어 좀 좋은 일 많은 특히 우리 더치아라TV 구독하거나 청취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좋은 일이 또 4월에도 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어 어떤 두 연놈들은 쫓겨나는 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어 저도 그냥 남들 사는 만큼만 돈 벌었으면 좋겠고요 뭐 제 소망은 이 정도입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네 어 야구 이야기로는 이게 설 전에 마지막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엄청난 속보가 터지지 않는 한 예 만약에 기아 감독이 설 전에 확정됐다 그거는 그럼 간만에 쇼츠로 한번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 진짜 새해 많이 잘 보내시고요 어 그리고 너무 과식은 하지 마시고 그러나 조금 조금씩 맛있는 거 많이 자시는 예 아주 편안한 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이후에도 다른 컨텐츠도 올리겠습니다만 야구 이야기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설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202-2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잊을만하면 3대가 복 받으시는 소외 고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 박진희